아 나 너무 헷갈려 지금 뭐 얘기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게리 오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자세한 기분이야 게리 오빠일 수도 있어 왜? 내가 볼 땐 아 헷갈려 어 지민아 어때 오빠 뭐가? 아닌 것 같아? 나? 진짜 사람? 나? 난 왜 지민한테면 내가 얘기하지 왜 그렇지 아 난 내가 잘 알아 난 나를 알기 때문에 오빠 진짜 사람은 누군데? 아 진짜 노 아 진짜 게리 오빠 그러셔요 지금 야 지민아 오해야 오해야 지금 장난친 거고 짐당 오빠 진짜 사랑을 잘 생각해보라고 오빠 들었어요 정신 차려 너 왜 한 친구를 사랑한다고 아 나는 한 친구를 사랑한다고 난 너 아 장난치 장난치 빨리 빨리 오빠 잘 생각해보라고 지금 아니 진짜 너 뭐 내